이번엔 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폼이라는 것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사용자의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계산, 연산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에 이 폼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 제공하는 이 폼의 가장 중요한 기능성들은 이 폼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컨트롤들, 컴포넌트라고도 하고요. 예를 들면 텍스트 필드, 텍스트 에어레어, 또는 체크박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html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디자인은 상당히 어글리하죠. 근데 이제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유려한 모습의 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넘어가고 뒤에서 예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4 타입 오브 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트 스트랩은 4가지 형태의 폼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vertical, inline, search, horizontal 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명은 이렇게 되고요. 그것들이 어떤 사용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 각각의 타입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살펴보죠. 제일 먼저 basic 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런 클래스명도 주지 않는 경우에 basic 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쭉 쓰면 이런 디자인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search 폼이라는 건 사실 저는 이걸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search 폼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서 이 폼 클래스에다가 폼 다시 search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런 디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인라인 방식으로 되죠. 그래서 input 태그가 나타나고 텍스트 필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나오면 이것들이 줄바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줄의 일렬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겁니다. 인라인 폼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보셨던 search 폼과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사용자의 정보를 받는 이 컨트롤들을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게 되면 인라인으로 즉 한 줄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된다는 거죠. 이 코드는 직접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horizontal pump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죠. horizontal pumps는 이 오른쪽과 같은 디자인으로 이 각각의 컨트롤과 이 레이블을 배치해주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자주 사용되는 레이아웃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 가상의 라인이 있고 기준점이 있고요.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레이블이 오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컨트롤과 그 컨트롤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이런 레이아웃을 꾸몄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 클래스네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클래스네임이고요. 이 컨트롤 그룹은 이 레이블과 그리고 이 컨트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네임이 이 컨트롤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가 한 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안에는 예를 들면 레이블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등장을 하고요. 그 엘리먼트의 클래스네임은 이 컨트롤 레이블이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배추가 되면서 이 가운데 있는 가상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div 엘리먼트가 나오는데요. 이 div 엘리먼트의 클래스네임은 컨트롤 쓰고요. 이 div 엘리먼트는 input 엘리먼트와 p 태그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죠. 이 p는 없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자 가상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왼쪽 정렬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잘 보시면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에서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ormControlState라고 하는 것은 이 form에 있는 컨트롤들, 이 컨트롤들의 어떤 현재 상태를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현재 이 부분은 이 span 태그가 왔고요. 이 span 태그에 uneditable-input이라고 하게 되면 이 태그가 이 span이 오는 이 부분이 마치 태그인 것, 그 텍스트 필드인 것처럼 디자인이 되면서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놨을 때는 저렇게 경고 표시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킹이, 툴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isable input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텍스트 필드가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그 상태를 가지게 되면 이 트위터가 이것에 맞게 디자인을 변경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element의 속성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disabled 이렇게 되어 있죠. 블룸 상태로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디자인에 또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로 올려놨을 때 이것을 수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포인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ormValidation이라고 하는 것, 이 validation은 유효성을 검사한다는 건데요. 이 유효성을 검사한 이후에 그것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 건지에 대한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이 시각적인 장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w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controls에다가 그 위에 이 레이블과 form을 이 control을 감싸주는 이 포과라는 control-group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네임에 warning이라고 적거나 또는 error라고 적거나 success라고 적게 되면 그 control-group이 감싸고 있는 레이블이나 form이나 기타 등등의 정보가 그 warning이나 error나 success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arning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색인가요? 노란색인가요? 그리고 error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고 success는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고급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formGridSiz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pan1, span2, span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사이즈가 각자 12개로 격자를 나눴을 때 span1은 한 칸을 차지하는 거고 span2는 두 개의 컬럼, span3는 세 개의 컬럼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이건 markup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put 태그에다가 직접 class name으로 span1, 2, 3를 기술하니까 그것에 맞는 크기로 이렇게 크기가 맞춰진 거죠. 자 밑에 있는 이 라디오 버튼도 그 체크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보박스죠. 자 그 다음에 alternative size라고 하는 것은 이 grid 방식으로 sizing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class 명으로 input-mini, input-small, input-midium으로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것들에 대한 이 크기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repend text, append text라고 하는 부분은 prepend는 앞쪽에다가 무언가를 추가할 때 prepend고요. append는 뒤쪽에다 무언가를 추가할 때 append인데요. prepend text는 이 텍스트 필드 앞에다가 이 텍스트 필드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잘 암시할 수 있는 어떤 기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싶은 경우 예를 들면 이 뒤에다가 트위터에 닉네임을 적어줘야 되는 경우에 앞에 골뱅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좀 더 미려하게 사용자의 어떤 입력 행위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span 클래스로 add-on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골뱅이라고 적은 다음에 input 태그가 들어오고요. input 태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이 add-on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이렇게 착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태그로 input 다시 prepend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들을 감싸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작업하실 때 여기 있는 예제 코드를 이용하셔서 그것을 붙여넣기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수정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뒤에다가 붙이고 싶으면 자 볼까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따라오는 이 .00이라는 텍스트를 add-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 span으로 감싸준 거죠. 뭐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들은 코드를 살펴보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답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